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경씨의 황제의전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는 A씨 7급 공문이었던 A씨가 초밥부터 과일 샌드위치를 계속 날랐다 이렇게 말하니까 송영길 대표 그리고 형근택 대변인 등은 그것은 공간에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먹은 것이다 공간에서 먹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회의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런데 이게 A씨가 또 다른 비서와의 대화에서도 왜 이렇게 초밥부터 과일 샌드위치 계속 나를까 김혜경 사모님이 이렇게 많이 드시냐 하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씨가 또 다른 비서인 오모씨와의 대화에서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회동에 많이 가지고 가는데 이걸 도대체 누가 먹냐 이게 어머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일, 초밥 또는 샌드위치를 계속 날라가는데 집으로 계속 날라간답니다 집으로 가져가는데 이것을 누가 먹는지 궁금하다 그렇게 또 다른 비서가 증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간 업무고 또 회의를 하기 위해서 공간에서 먹었다 하는 증언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먹었다고 하는 게 이게 새로운 증언이 나옴에 따라서 이재명 경기지사로 있는 내내 이런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내내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싸서 누군가에게 갖다 주었거나 또는 공간이 아닌 사택에 사람을 불러가지고 먹였거나 그런 것 아닐까 하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공간 업무라고 해명했지만 제보자 A씨의 증언이 담긴 녹취력에는 김혜경 사모님이 대체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드시느냐 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력이 다시 나왔습니다 특히 녹취력에는 공간에다 세팅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초밥부터 시작해서 과일, 샌드위치를 집으로 계속 날랐다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진행자가 소고기 이런 것들, 초밥 이런 것을 김혜경 씨께서 드셨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왜 공무원이 집으로 배달되게 해줬을까라고 묻자 공간 업무라고 밝혔습니다 공간 업무다 송영길은 그러면서도 저도 한번 경기도지사 공간에 초대돼서 가봤는데 경기도지사 공간에 여러 모임과 회의 그리고 손님을 초대해서 식사하고 그런 업무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김혜경 씨가 경기지사 공간 행사여 음식을 집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 공간 업무임을 강조하며 부인한 것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공간에서 손님들을 초대하면 외교 공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있는 직원과 사모님이 나와서 같이 음식 준비해서 오는 손님들을 접대하고 하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건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같은 날 방송에서 비슷한 주장을 펴왔습니다 현건택 대변인은 지금 굉장히 맡아도가 심한데 심지어 샌드위치 30인분을 개인적으로 먹었다 샌드위치 30인분을 어떻게 혼자서 먹겠습니까 라면서 이거는 공간에서 회의하거나 이럴 때 시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용했다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몰아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현건택 대변인은 공간에서 먹지도 말고 일도 못합니까 공간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쇠고기도 먹고 샌드위치 먹는 것을 그렇게 몰아가지 마시라고 공간에서 회의할 때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뉴데일리 취재를 보면 김혜경 씨의 이른바 제보자 A 씨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에는 정반대 정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에서부터 지난 1월 초 사이에 김혜경 씨와 관련한 의혹을 수차례 걸쳐서 정치권에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B 씨는 이 중에 일부 내용을 녹음해서 녹취록으로 정리했습니다 해당 녹취록에서 A 씨는 공무원이죠 7급 공무원 A 씨는 경기지사 공간 행사용 음식 구입과 처리 과정 관련해서 김혜경 씨 집으로 보냈다 그리고 샌드위치를 매번 도청에서 하는 게 있었거든요 공간에다가 세팅하는 게 있었는데 그 외의 것을 가지고 샌드위치를 해가지고 댁으로 올렸습니다 그 외의 것을 가지고 공간 거 말고 그 외의 것을 가지고 샌드위치를 해가지고 댁으로 올렸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집으로 이제 음식을 계속 날랐습니다 초밥부터 시작해서 과일 샌드위치라고 말했습니다 A 씨가 이재명 후보 부부의 성남시 순회동 집으로 배달한 샌드위치는 한 번에 적게는 10인분 많게는 30인분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에 30인분이 아니라 집에 순회동에 있는 집에 10인분에서 많게는 30인분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녹취록에서 A 씨는 이와 관련해서 이게 공간에 들어가는 샌드위치인데 하루에 이렇게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자 오비서라고 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 A 씨의 그 천임자입니다 A 씨 선임자가 있었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김혜경 씨 그러니까 사모님이라고 부르죠 사모님이 대체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드시냐 누가 드시냐 했더니 자 오비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를 항상 10인분 갖고 올리는데 그걸 누가 먹는지 자기도 의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비서가 고기를 항상 10인분 갖고 올리는데 그걸 누가 먹는지 자기도 의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A 씨는 이재명 후보 부부의 집을 가리키면서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순회로 집 앞이에요 그리고 항상 음식을 이렇게 가져가요 과일과 샌드위치와 그 다음에 음식과 이렇게 하면서 음식 배달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겁니다 자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그만둔 지난해 10월까지 경기도청 별정직 7급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앞에 오모 씨가 그 업무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김 씨의 개인 빚으로 특재됐다 모심받고 있는데 지금 A 씨가 전직 경기도저청 5급 사무관 배소연 씨 지시로 도청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등을 구매해서 이재명 후보의 집으로 배달했다 이렇게 그 동안 폭로를 했습니다 자 법인카드 사용이 여의치 않는 시간대에는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한 뒤에 그 다음날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카드깡 수법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KBS를 비롯해서 언론에 공개된 이 텔레그램 대화 캡처 내용을 보면 배달된 음식이 김혜경 씨에게 제공된 증황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샌드위치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아침 식사로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자 A 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로 있는 동안 내내 이런 일을 해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설명하고 또 해명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10분 30분 가져가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했을까 그런데 내내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근택이나 송영길은 그걸 공간에 가져갔다고 하는데 공간이 아니라 사택에 가져갔다는 겁니다 공간은 따로 제공하고 음식을 갖다 주고 그게 아니라 사택에 따로 가져간 것만 해도 그렇게 가져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의혹의 태풍이고 자 앞으로 규명될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어야만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